벌떼 물러나간다. 떡은 꿀 찍어 먹는 게 제격이야. 따 봉. 음. 잘구 맛있네.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4년 안에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인류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랑담운 꿀 대표 아들입니다. 지난 편에서는 진짜 꿀 구별법과 숙성 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지난 편에서 못다한 양봉과 아버지가 들려주는 꿀에 대한 비밀 같이 알아볼까요? 지금 출발하시죠. 같이 가시죠. 그러면 숙성 꿀은 왜 좋은 거야? 숙성 꿀은 얘네들이 꿀을 만드는 과정에서 꿀을 먹고 뱃속에서 소화시키고 또 다시 뱉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벌이 조그만데 이 머리 이쪽에 보면 어금니가 있어. 이빨. 이빨이 있는데 여기서 침이 나와. 그 침 속에 파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꿀에 섞이는 거야. 이게 많이 섞이면 우리 사람도 침이 좋다 그러잖아. 침이 면역력도 높여주고 소화도 시켜주고 그런 기능이 있어. 마찬가지로 이 꿀벌도 이 파로틴이 면역력도 높여주고 세포도 재생시키고 뼈도 좋게 하고 뭐 이런 성분이야. 이게 이제 많이 섞이고 이 뱃속에서 뱃속에서 효소가 섞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숙성 꿀이 좋은 거야. 아빠는 어제 분목도 나고 그래서 이거 엄청 힘든데 뭐 이렇게 숙성 꿀을 만들어 이렇게 힘들게? 숙성 꿀이 사실 일도 많고 생산량도 작고 힘들어. 근데 힘든데 내가 숙성 꿀을 만드는 이유는 숙성 꿀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영양성분이 월등히 많아. 비타민이나 미네럴 종류가 어떤 거는 5배 어떤 거는 40배가 많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좋은 꿀을 생산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나 또 그 다음에 집사람이나 친한 분들에게 먹이고 싶어서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 좋아하게 생겼어. 이거 지금 장난이 아니야. 아니 꿀 사신 분들이 꿀먹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연락 오고 그럴 때는 되게 기분이 좋고 또 보람도 느끼게 돼. 그래서 힘이 들고 일이 많아도 꾸준히 욕을 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진짜 버려. 진짜 버려. 저는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아까 왕대를 달았더라고. 어제도 분봉이 하나 났는데 아이고 이거 분봉 나게 생겼네. 어휴. 그럼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 않겠네. 그렇지. 일반 보통 시중에서 파는 꿀 한 6병 정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한 병 정도 만드는데 아빠가 특별히 연구를 많이 해서 또 이렇게 하면서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일이 좀 힘들어. 네가 알다시피 어제 보다시피 벌이 먹을 게 많으면 공과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게 많으면 공과를 하니까 꿀이 많이 들어와서 꿀이 차면 빼주는 거야. 빼줘. 빼가지고. 다른 벌통을 선정해서 거기다 한 군데 몰아주는 거야. 몰아서 꿀 뜰 것만. 그렇게 해서 생산하면 많이 뜰 수 있어. 좋은 꿀 뜨면서도. 근데 일이 엄청 힘들어. 벌을 한 5단, 6단까지 싸야 되는데 꿀이 차면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니야. 한 40, 50kg 나가.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요런 작업을 해줘야 돼. 왕대를 제거하고 또 새벌집을 넣어주고 요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야. 어휴 벌이 새카메 새카메. 여기서 꿀 먹는 거 봐. 꿀 먹는 거 보이지? 응. 요게 혀야. 꿀을 먹고 있네. 어 혀. 이게 지금 꽃에서 가져온 지 꽤 된 꿀이야. 된 꿀인데도 이렇게 묽지? 묽어. 그러면 얘네들이 요걸 바로 못 먹거든. 요거를 요게 가져온 요 꿀을 얘처럼 먹는 거야. 먹어서 뱃속에서 소화를 시켜. 그때 전화효소는 소화인 인베르타지아를 넣는 거야. 그러면 꿀이 원래는 꽃꿀은 자당 성분인데 요 자당 성분이 과당하고 포도당으로 전화가 되는 거야. 이 전화가 되면 우리 사람이 먹었을 때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장에서 바로 흡수되는 거야. 아이고 여기 꽃가루 채운 거 봐. 어휴. 그렇지? 꽃가루가 엄청나네. 제가 이제 연차가 끝나서 가야 돼서 제가 올리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요번에 저희 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꿀을 키우는 걸 알았어요. 진짜 꿀이라는 것도 정말 알고 있었지만 더 잘 알았고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아버지의 꿈을 같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얘들아 간식 먹자 이러나 간식 먹자 야 나와 야 여기 거의 동물농장이네요 따끈따끈해 계란이 간식 먹자 아니 steark 데체 누굴 보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